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제가 다루고 싶은 뉴스는 7월 7일 날 이준석 씨의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이 주재하는 윤리위원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준석 씨의 징계 문제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통상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7월 7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준석 씨는 끝까지 이렇게 방송이나 라디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문제없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포크페이스 초조함을 감추기 위한 그런 포크페이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슨 또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야합 그리고 거래 특히 뒷거래 그리고 뒷담화치기 상대방을 그냥 뒤에서는 때리는 거죠 그리고 뒤집기 막판 뒤집기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세계는 당위 마땅히 해야 되거나 옳은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마지막에도 막판 뒤집기를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그냥 몰아가지고 아주 그냥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로 만들거나 바보 천치로 만들거나 천하의 나쁜 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론조작 언론들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횡행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준석 씨와 그 척근인 김철근 씨는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마지막까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할 건데 돌아가는 그런 꼬라지가 보니까 좀 냄새가 좀 나네요 공항에 뛰어가서 나갈 때는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달려가서 서울공항에 영적하는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고 봐야겠지만 이준석 행보가 영 찜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뒷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또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일단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준석 씨에 대한 엄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회원일을 보면 제대로 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무슨 작당을 하거나 야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국민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앞으로 2년 동안 선거다운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이준석 행보를 보니까 영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아마도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토 세력들은 좀 적겠죠 다른 종류의 방송을 볼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2일 전에 실시했던 그런 여론조사를 한 번 공병호 TV의 실전은 무려 7만 4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의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가 95%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설문조사지만 7만 4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9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던 이틀 전에 여러분들 실시된 2시간 만에 7,300명이 투표했을 때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 96%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1,000명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3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 96%하고 그다음에 7만 4천 명 10배 정도의 표본수가 증가했을 때도 거의 95%로 오차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통계학이라는 것은 표본수가 일단 1,000개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오차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대우기 여러분들 투표라는 것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10%의 차이가 나온다 15% 차이가 나온다 이거는 완전히 다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표본수가 10배 정도 증가하더라도 10배 정도 적을 때하고 10배 많을 때하고 여러분들 거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95에서 96% 정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7월 4일 방송의 첫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좀 기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또 수작을 뿌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죠 7월 7일 날 대봐야 되지만 그동안 국민의 힘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근래에 이제 이준석의 행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공학을 영접을 간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수작을 뿌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물신 풍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특히 우호적인 그런 논조를 한 2, 3일 동안 계속 지면을 하려 해 가지고 이준석 씨에게 제공을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윤석열 지지율 하락 내가 역할하면 20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참 젊은 친구가 참 당돌하죠 7월 7일 윤리위원회 앞두고 윤심 잡기다 뭐 이걸 가지고 또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3일 제가 제대로 역할을 맡으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 문제를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역할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해법을 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친윤계로부터 고립된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반 기국장에 영접을 나간 데 이어서 연일 윤심 잡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도 아마 국민의힘당이 그냥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지지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아마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김영일 님 같은 경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수달 님은 이준석을 제거 안 하면 국민의힘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바라기 님은 놀랍게도 지지율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이야기했네 그다음에 유튜브 문서 님은 그냥 아주 딜 거래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김태훈 님은 세상은 거짓을 전파하기는 빠르고 그러나 진실을 알리기는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태훈 님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 아마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 지지층인 230, 30시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핵심 지지층이 2030이 아닌데 그들이 열광하는 방향성이나 어젠다 사람이 지금 보이려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회복 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염두에 둔 것이 있지만 미리 말하면 제가 무슨 세일저를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어젠다 전환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데 어떻든 간에 참 당돌하고 일찍부터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서 술수가 아주 능한 친구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 판이 완전히 아수라 판이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결정된 것도 막판에 뒤집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이 점잖은 사람은 하기가 참 힘든 판이죠 옳고 그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뒷거래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일 뒷거래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뒷거래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다 이렇게 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곡소리가 들릴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심은 내 편이라면서도 자기를 견제하는 친윤계에 대해서는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할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윤계는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에 공이 없다 자기들이 대선 후보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된 뒤 지지율이 수직 낙하했다 본인이 수직 낙하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준석의 이런 바람과 달리 밑에 댓글을 보니까 엄청나게 욕을 퍼붓네요 보기 힘들 정도로 민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을 김은중 님 이에는 정치를 무선 금주의 인기 가요나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261명이 찬성이고 17명이 반대입니다 신상우 님 이 친구는 정치를 장난으로 하나 빨리 사퇴시켜버리라 어른다운 정치니 좀 나서기 바란다 찬성이 267명이고 17명이 반대입니다 내 뭐 같은 뭐치 뭐꾼만 사라지면 지지율은 급등할 것이다 내 뭐 뭐에 파렴치한 행각이 윤석열 지지율을 다 깎아먹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해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강재찬 님은 이준석이 각종 TV오락프로에 자주 출연한 것도 문정권의 비호가 있었다고 봐야 될 듯 합니다 문정권에 장악당한 방송국이 야당 인사를 그렇게 활발히 출연시킬 리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민주당에 심어놓은 뭐 뭐가 맞을 것입니다 96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4명이네 하얀 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긴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그렇게 외치는 부정선거를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7월 7일 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7월 7일 임박했을 때까지 요란하게 그냥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단순하게 본인의 성정이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뭔가 이 사람들끼리 약조를 하거나 밀약을 하거나 뒷거래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 뒷거래의 여부는 7월 7일 날 이양희 씨가 주도하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 당 자체가 옳은 일을 한 것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지켜보는데 마지막까지 기류가 확 바뀌더만은 7월 1일 날 서울공학 귀국 영접회를 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류가 많이 또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